잉여맨 로블록스 미호야 지금 엄마 몰래 몰컴 하는 중이야 조용조용히 하자 너 목소리가 너무 큰거 같아 조용히 해 톡톡톡톡톡톡톡톡 입양하세요 게임해야지 어? 잠깐만! 엄마 하는 소리가 들려! 아, 아파. 하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이, 정말. 우리 여맨이 또 밤 늦게 게임한 거 아니야? 아, 너 자고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자고 있네. 어, 얘들아 잘 자랑. 간다. 간다. 가서, 가서. 복말랭. 오케이, 알았어. 보소 어 야! 소리, 소리가 떠들이야, 저 소리야 점검하게, 게임하지 말랬지 엄마, 죄송해요 그런데 오늘 입양하수요 거래 마지막 날이라서 제 아이템 다 팔아야 돼서 그랬단 말이에요 한 번 봐주세요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 얘들아? 안되겠다 컴퓨터 갑시다 어? 왜 안 돼? 컴퓨터를 그냥 아예 못 치게 엄마가 벽돌로 막아둘 거야 왜 하지? 엄마 저 꼈어요 이거 어떻게 나가 잘했단다 어떻게 나가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몰라 밤늦게 게임하면 안 된다니까 엄마 진짜 저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제발 제발 한 시간만요 안돼 엄마는 밤늦게 게임하는 것보다 더 싫은 게 있어요 더 싫은 게 뭔 줄 아니? 뭔데요? 바로 엄마 몰래 PC방 가는 거야 어? 어? 알겠니?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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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얘들아 얼른 차렴 밤이 늦었단다 미효야 자 미효야 자 아니 앉아 일어났어 오늘 입양하수요 거래 마지막 달인데 잘 거야 안되지 안되지 절대 안되지 PC방 가자 빨리 진심이야? 그래 오구 아 그럼 되겠다 엄마가 자고 있을 때 몰래 몰래 열쇠를 훔쳐가자 그래 엄마가 자고 있어 나 너무 놀랬잖아 나 심장 맞는 줄 알았잖아 다시 자는건가? 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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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 소리야 조심해 알았어 엄마 깨고 했어 내가 몰래 몰래 갈게 여기 집으로 나가는 열쇠가 있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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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거실까지 나오겠다 어허허허허 이게 왜 엄마가 주무시는게 맞겠지 물이 이래서 열쇠 얻고 나올 수 있겠어 환자했어 엄마가 지금 깨셨어 물이 시험하는건가? 모르겠네 목이 마르신건가? 나오신다 나오신다 목이 마르신 어우 목말라 어우 목말라 물을 마셨는데 머리가 왜 커질까? 뭐야 우우 저 암 다시 하여튼 빨리 열쇴를 갖지 void height 난 무서워서 못 들어오겠어 내가 챙길게 슥 됐다 열쇠를 챙겼어 빨리 찾아 가자 가자 단 끝에 오 됐다 빨리 나가자 미호야 빨리 피시방 가자 피씨방 콜 렛츠 고 피씨방 빨리 미호야 빨리 출발해 그래 빨리 피씨방으로 가자 입양하수 마을에 입양 피씨방이 업데이트가 됐대 거기로 빨리 가보자 완전 최신 컴이라던데 어 여깄다 여깄다 여기가 바로 새로 오픈한 입양 피씨방이래 와 외관부터가 화려해 야 이게 피씨방인가봐 와 여기 건축 진짜 잘했다 여기 진짜 최신형 컴퓨터라고 하던데 우와 알바생 형 지금 자고 있다 그냥 들어가야겠네 그래 그래 흡점 오 이거 뭐야 여기는 피씨방 그건가봐 매점인가봐 와 라면 음료수 햄버거 라면 음료수 햄버거 여기서 우리 맛있는 거 먹을까 햄버거 갖고 와가고 원래 컴퓨터 하면서 맛있는 거 먹어줘야 돼 피씨방 오면 아 그럼 당연하지 나는 라면을 가지고 가고 초콜릿 아이싱이랑 딸기 아이싱 3개 넣을 거야 그리고 여기 도넛 국기를 구울 거야 오오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피씨방 와가지고 먹으려고 온 건 아니잖아 무슨 소리야 요즘 피씨방 음식이 얼마나 맛있다고 아 그렇긴 한데 엄마 완성됐어 내꺼 그래 우리 엄마가 빨리 깨기 전에 빨리 빨리 우리 입양하수 하고 가자 나 안했어 잠깐만 가자 가자 응 가자 응 오 여기 최신형 컴퓨터가 있나봐 올라가볼까 우와 우와 진짜 피씨방이야 우와 컴퓨터가 진짜 많아 야 이거 진짜 많다 오오 우와 우와 우리 맨 끝자리에서 앉을까 그러면은 여기서 하자 그래 그래 탁탁탁탁탁탁 우리 빨리 입양하수 거래해야 돼 응 좋아 좋아 어휴 아휴 잘 잤다 어? 왜 시타기에 놔뒀던 열쇠가 없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설마 설마 어? 어디 간 거야 열쇠가 어? 어? 설마 거실에 있는 문이 어? 어? 열려져 있잖아 아앜 얘너들이 밤새 설마 밖에 나간 건가? 우리집에 카혼이 피씨방 절대 금지인데 말이야 이 녀석들 가만 안achel 안되겠다 아! 아, PC방 진짜 재밌다, 그치? 응! 나 지금 거래 완전 이득 거래만 하고 있어. 응? 이봐요! 여기, 우리 애들 왔었죠? 빨리 말해요. 저희 애들 왔었죠? 왔었다고요? 오케이. 어, 미호야! 엄마가 찾아왔어! 엄마가 왔다고! 어? 뭐야? 엄마가 어떻게 왔어?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어디로? 응! 화장실, 화장실로 가자, 화장실로! 여, 여자 화장실? 오케이, 들어와 빨리! 지금 그게 중요해! 우리 목숨이 걸렸다! 어! 알았어! 여기 숨어있으면 모를 거야. 알았어. 유민, 유민, 유민아! 혹시 남잔데 여자 화장실 들어있는 거 아니지? 그러면 근육 드라이버야! 어! 유민이가 여기 있나? 어! 어! 어디서 숨소리가 나는데 말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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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서 잘 Activ기로 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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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파준다, 얘들아! 지금! 얘들아, 엄마의 작은 코너 엄마의 돌려돌려 목숨판! 엄마 이거 뭐예요? 엄마의 돌려돌려 목숨판이란 건 말이다 너희가 인간 대포알이 되어서 저기 앞에 보이는 상품들을 몸으로 부딪혀서 떨어지는 곳에 바로 그것을 준단다 엄마 만약 탈락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인생에서 탈락이 되는 거였고요 지역으로 보내드려요 그래도 PC방 이용권에 떨어지면 좋겠다 그러게, 그래도 엄마가 자비로우신 분인가 봐 미호야, 너부터 인간 대포알이 돼서 날라가서 상품을 골라봐 그럼 저부터 갈게요 그래 여기다! 탈락됐어 미호야! 미호야는 빠져 너... 너 이따가 인생 탈락한다 나한테 이번엔 내 차례야 근데 여기에 다이아 유니콘도 주나봐 어? 다이아 유니콘 거기 절대 안 따라져 너도 탈락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여매나 출발하자 어? 거연 거연 날 타올려 이런자마자 이상의 탈락이야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래 그럼 미호만 따라와 여매나 추가한다 네 미호야 도대체 어디가는거야 미호야 미호야? 몰라 어? 이게 무슨소리지? 근육십촨 임대드라이버 여러분들 절대 엄마몰래 PC방 가시면 안돼요 이렇게 혼이 납니다 절대 안 돼요